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데요. 18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빛골 광주의 한 스님이 주의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한 사찰. 마당 한켠에 쌀포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 사찰의 주지수님이 전국 각지에서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소중한 식량입니다. 소원정사 연꽃향기 자비나눔 본부를 설립해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행에 나선 지 벌써 18년째. 형편이 어려운 80대 노 부부가 라면 한 봉지로 끼니를 때우는 비참한 현실을 보고 결심한 것이 자비나눔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분이 드시려면 하나 더 삶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승의 귀에다가 귓속말로 하시는 말씀이 내일 아침 공양할 때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에 스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올해 모여난 쌀은 1톤 트럭으로 9대 분량.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만원 상당입니다. 스님의 뜻에 동참한 한 후원자도 겨울용 패딩점퍼 100번을 기증하며 온정의 손길을 버텼습니다. 이렇게 모여난 쌀과 방안복 등은 광주 서구와 남구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전달됩니다. 올해 생각보다는 작년보다는 모연이 조금 덜 됐습니다. 그런데도 930여 가마가 모연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 불자님들과 열심히 기도하고 더 낮은 어렵고 힘든 부처님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정사는 올 한 해 동안 지장경 사경과 사불수행에 정진하고 쪽방촌 봉사활동 등에 힘쓴 지장행자 10명을 선발해 시상하는 제12회 연꽃쌍 시상식도 가졌습니다. 스님은 승보 공양과 지역청소년보교를 위한 기금 천만 원을 광주 불교연합회에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 나눔을 실천하며 소외계층과 함께해온 한 수행자의 자비행이 각박한 세상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bs뉴스 진재훈입니다. 주민으로부터음дist at 슬픔으로 추리지